JYP 엔터테인먼트가 두나무와 손잡고 K-POP 기반의 NFT 플랫폼 사업에 진출합니다. 양산은 K-POP을 중심으로 한 NFT 연계, 디지털 굿즈 시작과 유통, 그리고 거래와 일련의 부가 서비스를 개발하고 운영하는 플랫폼 사업을 함께하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 두나무는 JYP 구주를 인수하고, 또 투자하고, 또 JYP와 공동으로 사업을 위한 신규 법인 설립 투자를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JYP는 새 회사의 전략적인 투자로서 공동사업의 영예를 비롯해서 이에 필요한 IP 콘텐츠도 제공할 예정인데요. JYP 엔터테인먼트는 향후 아티스트와 팬들의 유대를 높이는 IT 플랫폼에 더욱더 활발히 투자하고, 미래의 지향적인 엔터테인먼트 사업 전개를 이어갈 계획을 밝혔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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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